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약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약류인데요.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 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요.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요. 파격 특가입니다. 이범규TV 파격 카린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만 9천 8백원인데 2세트 10통에 11만 9천 6백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김만배가 재수감되면서 50억 클럽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려울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김만배를 재수감시킨 것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억 클럽 수사가 부진하다는 질타를 받아왔어요. 국민들이 그 눈치챈 검찰에서 중앙지검장도 곽상도에 대한 무혐의가 나오니까 팀을 보강했잖아요. 그래서 공판 검사들 보강해서 다음 공판에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원석 총장도 분명히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클럽 이거 검찰에서 막 좋을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50억 클럽에 이걸 불게 되면 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계산이죠. 김만배에게는 돈이 걸린 문제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형을 사라. 형을 사는데 완전히 협조해 준다고 지금 프리바게닝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물론 안목적으로 구형 칠 때나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순순히 협조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프리바게닝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협조해 50억 클럽 재판 거래한 거 그다음에 박용수 특검 50억 클럽 그다음에 김수남 총장 등 있잖아요. 이거 협조하면 너 원래 20년 살아야 되는데 10년 하자. 그러면 이게 돼요. 그다음에 범죄운동 환수 조치해가지고 너 돈 있잖아 사거리 재산 다 털어. 그러나 이거 협조해지면 재산까지는 안 털고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익권만 어떻게 확대해. 뭐 이렇게 그게 프리바게닝이거든요. 검찰하고 그렇다 보면 답을 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안목적으로 언지를 압박을 하면 이제 눈치채고 이제 지가 술술 불면 되는데 김만배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돈이 더 된다. 계산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김만배가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어저께 검찰 수사를 또 받았는데 검찰에 불려 나와서 340억 원을 수표로 바꾼 뒤에 대장동에서 돈 땡긴 거 중에서 뭐 차명으로 오피스텔이나 대여 금고에 이제 숨긴 혐의로 재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친구 박모 씨라는 사람한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 이건 증거은리 교사죠. 자기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불태우게 한 혐의. 이거 증거인물 교사 이것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건 그거고 검찰에서 김만배를 잡은 거는 50억 클럽 수사를 하기 위한 건데 아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의가 깁니까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50억 클럽. 야 그걸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돌립니다. 이거 왜 수사 안 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만배 정진상인 입을 안 불어요. 그런데 50억 클럽 관련해서 김만배가 다 나눠준 거기 때문에 핵심이 김만배입니다. 정진상과 김용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 김만배만 부르면 이제 판이 끝나는 건데 김만배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428억 원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목이라는 부분이 이제 적시됐어요. 그런데 김만배의 전원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불어야 되거든요. 나무기라든가 유동규라든가 이런 사람이 분 거는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만배가 오리발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속영장에 지난번에 보니까 적시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김만배가 아직 요구에 대해서 안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의 진술이 더 필요한 거죠. 김만배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최우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상이라는 사람이 체포되니까 그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어쩌냐고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흔들렸는데 그때 많이 흔들렸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재구속된 상태에서 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돈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런데 돈 계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리를 인정하게 되면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돈을 다 뺏긴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할 때까지 안 될 때까지 버텨서 자기 짱박아 놓은 돈을 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커집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김만배의 입에 의존하지 마 이거죠. 증거를 잡아야 돼. 뭐 어느 정도 증거 잡았잖아. 김만배가 안 불어도 소용없어. 본인이 도둑놈이 다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지. 도둑질 아닌 증거 사진이나 물품, 작물 이거 잡으면 되는 거 마찬가지. 김만배도 이미 증거도 나왔잖아요. 그럼 뭐 이제 김만배의 입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김만배는 하여튼 지금까지는 1차 구속대와는 달리 2차에서는 돈 계산을 더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면 사람도 죽이니까 이것들은 뭐 이미 유동규라든가 남욱이가 불었고 김만배가 여기서 더 불어봐야 뭐 하느냐 이런 계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성호가 지난번에 정진상과 김용호한테 특별 면회하면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새로운 알리바이 같은 걸 잘 만들어라. 이대명 대통령 되니까. 입단속을 시켜놨잖아요.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정진상의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입을 같이 맞추면서 다시 말해서 침묵을 하면서 자기 짱 박아놓은 돈. 아직 검찰에서 찾아내지 못한 있다는 거죠. 찾아낸 돈은 뭐 범죄 수익 환수 조치로 다 뺏어갈 거지만 국가에서. 아직 못 찾아낸 돈. 그거 워낙 돈이 이게 큰 돈이 먹은 거니까 그거 단위가 뭐 백억, 수백억대 아닐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수백억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살아봐야 언젠간 나올 건데 수백억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런 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걱정이네 진짜.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자금 추적 그냥 칼같이 해서 싸그리다 작살 내야 돼요. 싸그리다 돈 싸그리 뺏어와야 돼요. 얘가 지금 이러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 아직 파악하고 있는 있지 못한 돈. 어디 짱 박아 놓은 돈. 지금 오피스테이 다 잡았는데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 불고 있는 건데 그걸 찾아내서 완전히 개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지. 그럼 왜요? 돈은 어차피 개털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형량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검찰 협조하고 재판에 가서 성실하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줄어들거든요. 그럼 싹 털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김만배가 여기서 다시 입을 담은 거는 아 짱 박아 놓은 돈 또 수백억 있구나. 아직 검찰에서 못 찾아낸 거. 그거 지금 보호하려고 저러는 거. 아 그럼 검찰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자금 출처 주자고 이게 한 번 또 나와요. 이제 곧 다 나오겠죠. 근데 여기 조선일보에서 승재헌 이분 테레비전도 많이 나오죠.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승재헌 박사 형사법 연구원이죠. 이분이 인터뷰했는데 검찰에서 이번에 이재명 영장 청구한 거 영장대로 하면 이재명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지. 가야지. 그럼 이걸 칠 수 있겠느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헌 박사에 되짚어보게 하니까 영장 청구 내용 이런 거 보니까 이재명은 무기징역 가능하다. 무기징역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청구 구영칠 때 무기징역하면 재판에서는 한 20년 이렇게 때리면 20년이면 뭐 평생인지 못 나오는 거지 거기서. 야 그런데 북한의 지금 행동이 심상치 않은데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거든. 일단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북한이 개입했을 정황이 있고 여기 아태여비네든가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가 양신고백 비슷하게 털어놨는데요. 성남공항에서 달러뭉치 실어서 북한에 보냈대요. 이랬잖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도착비리 수사 시즌2로 옮겨가는데요. 핵심은 이제 대북 송금입니다. 거기에 뭐 지금까지 나온 건 800만 달러 그 다음에 300만 달러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성남공항에서 달러뭉치. 북한은 돈 안 먹으면 뭔가 일이 안 되는 집단인데 그거 다 알죠. DJ 때도 돈 그렇게 준 거 다 나왔고. 대북 송금으로. 박지원이도 감옥 갔잖아요. 노무현 또 다 나왔잖아요. 노무현 때도 대북 송금 때문에 현대 정몽원 회장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렇게 됐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나오잖아요. 송남공항에서 달러뭉치 싫어서 북한에 보내는 거예요. 이놈들 하죠. 너희들 돈으로 보내려면 왜 나라 돈을 보내냐. 도둑놈들아. 여기에 지금 이해찬이가 어른데고요. 이해찬이 직속돌마니가 이화영인데 이화영이를 이재명한테 붙여가지고 김정은 팀과 이렇게 작업해서 대통령 만들기. 그 대신 돈은 저쪽에 보내야지. 돈 보내고 대통령 만들기. 무섭다 이놈들. 아 무기징어 가능하답니다. 빨리 잡아 쳐놓고 그 다음에 50억 클럽 있죠. 곽상도 박영수 잡아야 됩니다. 권순일, 김수남 이런 사람들. 50억은 50억 클럽. 이래서 잡아야 이 판이 끝나요. 박영수가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조폭도 나오고요. 박영수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하고 어떻게 맺어줬겠습니까. 박영수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박영수예요. 내 김만배가 클럽을 돈 배팅한 사람이 김만배니까 입을 열게 하는 거는 재산을 일단 싹 뺏으면 입을 연다. 그거 짱 박아놓은 게 있으면 입을 담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네요. 이 재판도 수사도 돈 넣고 돈 먹이냐. 하여튼 검찰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나간 맞습니다. 고지가 다 나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나왔습니다. 파이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점에서 유님을 부문을 뱀의 소osto 이 이 이 이 소 소소 이 이 소소 지금